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본격적으로 지역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시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 조정하고 서구 분할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맞춤형 지역의견 수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출범한 시민소통협의체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안에 관한 지역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중동서구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